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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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징어 이거 무슨 스파게티? 소고기 스파게티입니다. 피자 맛이 어떠세요? 맛을 좀 하라 먹고 싶다 오늘 어떤 피자 드셨지? 오늘은? 이게 무슨 피자라고 그러더라? 고추? 저번에 와서 먹어버리니까 피자 당 먹고선 이거 먹으니까 완전 서기 편안한 차트란 말입니다 이거 이름이 뭐예요? 코코 아샨 탄산 단물 자, 밥 드실 것 같습니다 자, 내일을 이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